4월 27일 화진포 투망연왕입니다. 투망은 기다림의 미약이라고 그러죠. 유튜브 영상을 보면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아서 영상이 올라오는데 그건 아주 잠깐의 순간입니다. 투망은 99.8% 정도가 기다리는 겁니다. 뒤에 무지개 투망사님 던졌습니다. 캐스팅이라고 그러죠. 캐스팅 던지면 거의 꽝이 많이 나와요. 투망사님 던지면 이렇게 꽝이 많이 나와요. 투망사님 던지면 이렇게 꽝이 많이 나와요.